안녕하세요. 베지에프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레슨 10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구독자분이 오셨는지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늘은 두 분이 함께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죠? 지금 조금 먼 데서 왔는데요. 덕분에 우리 부부인데 베이스도 하고요. 아주 즐겁게 왔습니다. 대구에서 온 낭만골포 부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멀리서 오신 만큼 저희는 오늘 한 분 한 분 어떤 스윙인지 좀 뵐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집사람 먼저 한 번 하는 거 제가 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희 먼저 몇 개 한 3개 정도 쳐볼까요? 예. 저희는 좀 잘 안 되시는 게 거리 아니면 방향 어때요? 방향도 그렇고 거리도 잘 안 나가고요. 방향은 우측으로? 우측으로 자꾸 써요. 예예예. 우선은 드라이버를 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지금 드라이버가 결국 지금 제가 좀 짧은 채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드라이버를 내가 헤드를 보면 헤드가 크잖아요. 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티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힘 혹은 이렇게 던져주는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철이나 이런 것처럼 무게가 있을 때 이게 쾅 치는 게 아니고 비어있고 헤드가 크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한 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드라이버는 특성상 이렇게 돌아가는 힘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왜 뒤에서 던져라 아니면 어깨 잡아라 이런 느낌이 지금 이 힘이 필요한데 만약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어드레스도 이렇게 잡고 이 공을 내가 쳐서 내보내긴 해야겠는데 그 방법을 정확히 모르니 어드레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오른쪽이 살아계시고 여기서 내가 스윙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 이 텅텅 비어있는 헤드로 스피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던져지는 힘을 만들지 못하면 약간 거리도 낼 수 없고 정탈이 좀 떨어지고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느낌으로는 굉장히 이상한데 일단 저희가 어드레스부터 고쳐볼 텐데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내 느낌으로는 어? 왜 좀 스윙이 좀 찌그러져 있나? 이런 느낌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의 특성상 이걸 짧은 채로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위에서 한번 원래 잡던 대로 이렇게 잡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보세요.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원을 그리는데 원을 그리면 저는 이 임팩 순간에 백스윙, 다운스윙, 팔로우스루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럼 평상시의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럼 약간 이렇게 해본 상태에서 다시 돌려볼게요. 돌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펄 앞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힘을 빼고 오른쪽이 약간 지금 오른손이 좀 힘이 빠지는 느낌 나세요? 이 느낌 나죠? 네. 이 느낌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힘이 빠지고 빠지고 빠져서 툭 이런 느낌. 그럼 약간 피니쉬가 내가 했던 것보다 약간 밑에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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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어드레스가 약간 요리를 써. 그러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때요? 힘들죠? 뭔가 막 버겹죠? 네. 원심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는 좀 불편한 것 같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오른손을 허공에서 돌리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만 이 드라이버의 원리대로 내가 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래도 약간 뭔가 불편했어. 그 부분이 여기 오른손의 이 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의 힘을 잡고 이렇게 툭 툭 툭 툭 이렇게 풀어주는 어차피 클럽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제가 이렇게 기울이면서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툭 떨어지는 힘이 있죠? 네. 이 힘을 이용해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힘을 이용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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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 자 그러면은 드라이버를 잡으실 때 어드레스를 해보시고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린 건 내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잡는 게 편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너무 싫잖아요. 언니 여기 갑자기 이렇게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해보니 아 원리가 이렇게 쳐야 되니 이렇게 아니면은 내가 좋은 공을 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내 자신한테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되니 이게 안 됐어. 그러면은 아 좀 골프가 좋아질 수도 없겠고 잘 안 될 테니 아 이렇게 해야만 내가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 원리가 맞는 거구나 하고 내 자신한테도 자꾸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런 느낌이야 하고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은 어드레스를 잡으실 때부터 약간 근데 이런 거 지금 손을 이렇게 덮었어요. 아마 덮으라고 이제 배우셨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모양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왜 이거를 이렇게 덮으라고 설명해주는가 하면 이 골프 같은 경우에는 왼손이 이렇게 벽이 돼요. 벽이라는 축이 잡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랬어. 그러면 맞을 때 축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덮어잡아라. 두 개가 보여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 막 덮으시면 이미 힘이 가고 어색하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손 세 손가락에 딱 걸쳐놓고 여기서 엄지를 살짝 떼 볼게요. 이렇게 지금 정도면은 약간 걸쳐져 있죠. 이 그립이 가장 이상적인 그립인 거예요. 일부러 아까처럼 이렇게 덮으시면 힘이 어색하고 힘이 가는 거고 얘의 목적은 이렇게 걸치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잡아주시면 지금 별로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편해요. 이 느낌이 딱 좋았고요. 이렇게 걸쳐놓고 오른손은 약간 받쳐지는 느낌으로 가시고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약간 어색하지만 어드레스 해보시고 약간 밑에 쪽으로 이미 수인이 보기에는 편하게 보기에는 편하게 이미 어드레스가 이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수인조차도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느낌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헤드를 원을 그리는 듯한 느낌으로 조금 내가 공을 칠 때 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 공이 있잖아요. 밑에서 이거를 약간 이런 느낌? 밑에서 위로? 위로 쳐오른다는. 약간 밑에서 위로 이런 느낌. 밑에서 위로 친다는 느낌. 너무 스윙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 클럽을 가지고 밑에서 위로 이런 느낌. 위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생각을 약간 바꾸시고 이쪽에서 그렇죠. 좀 어색한 거 맞죠? 네. 밑에서 위로 한번 해볼게요. 느낌이 밑에서 위로 아 좋았는데 정말 밑에서 위로 쳐진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헤드가 그렇게 되면 좋았는데 어색하다 보니 네. 내 몸도 같이 이렇게 들리면 당연히 공이 여기 있었는데 근데 그건 누구나 어색하면은 그럴 수 있죠. 아 다시 자 걸치고 자 어드레스가 많이 어색하시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약간 밑에서 위로 그렇죠. 맞추는 것이 아닌 밑에서 위로 한번 조금 스윙을 평상시 한 것보다 백스윙에 간 속도하고 내려오는 속도하고 좀 맞춰서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잘하실 필요 없고요. 잠시만요. 잘하실 필요 없는데 좀 불편할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여기 말고 여기 있으면 더 좋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오케이. 옆쪽 말고 내 얼굴 앞에 피니시가 있겠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연습지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서 위로 가면서 속도를 맞춰볼게요. 자 잠시만요. 불편한 거는 꼭 필요해서 불편하게 하시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위로 피니시가 이렇게 약간 높아지는 느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좋았어요.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기울이시고 기울이시고 위로 갈게요. 오케이. 좋았어요. 자 공이 여기 있으니까 시선을 그냥 여기다가 두시고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밑에서 위로 가려면 내가 어찌 됐든 이 공을 시선에 공이 있어야 내가 이런 느낌으로 내가 칠 수 있으니까 여보세요. 이렇게 시선이 여기 여기 보고 계세요. 거기 오른쪽 그렇죠. 지금 좋았죠. 헤드를 먼저 보낸 느낌이에요. 눈보다 쓱 눈보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투 그렇죠. 이 동작만 해낸다 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뭐 저희가 막 오래 치신 게 아니니까 잘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동작만 해내겠다. 지금 정도면 참 좋은데요. 지금 좀 긴장이 풀리세요? 힘도 들어가고 긴장도 되고 하시니까 잘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저는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또 제가 그 부분에 좀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지금 하는 시간이니까 네. 결과를 막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이렇게 이건 이렇게 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자 스윙을 빨리 하지 마시고 좀 작게 해도 괜찮으니까 이 동작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스윙을 좀 작게 해서 내가 그냥 느낌만 이런 느낌만 밑에도 위로 한번 찾아보겠다 생각하시고 해볼게요. 이거는 좀 불편해도 이렇게 해주시고 천천히 달래는 거예요. 타협을 해서 달래서 가볍게 툭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오 지금 좋았어요. 지금처럼 약간 스윙을 한다는 느낌 잘하셨어요. 좋았어요. 골프는 내가 뭔가를 좀 뭐든 그렇잖아요. 잘하려고 하면 자꾸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길게 잡아볼까요? 원래대로 원래 이 정도 잡으시죠?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잡고 이렇게 지금 잘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자 좋아요. 좀 불편하겠지만 약간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시선을 위로 위로 이런 느낌 자 여기서 힘 빼보세요. 그랬죠? 이 정도 딱 좋았다. 이 느낌? 이 정도로 힘이 빠지면 좋아요. 해볼게요. 자 밑에서 위로 천천히 갈게요. 스윙 작게 해서 천천히 스윙만 천천히 밑에서 위로 아 지금 백스윙 좋았어요. 지금 피니시도 좋았고요. 지금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 아주 좋았어요. 피니시 피니시 때 힘 빠졌죠? 잘하셨어요. 이 느낌 잘하셨어요. 자 이 스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불편하게 그렇죠.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고 피니시를 위로 힘을 빼고 툭 걸치세요. 툭 아 이것도 좋았는데요. 조금만 몸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몸이 자꾸 따라가요. 그렇죠. 그럴 때는 팁이 오른쪽 다리를 그냥 붙이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이거는 제가 잡을 테니까 이건 그냥 잡고 있으면 되니까 스윙만 잘하세요. 잘 치지 않아도 되니까 오른쪽으로 그냥 툭 오케이 제가 잡고 있는데 시선이 빨랐죠? 네. 좋아요. 제가 잡아서 불편한 거일 수도 있어요.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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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힘 뺄게요. 여기서 힘 빼고 그렇죠. 좋았어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어드레스 불편하시죠? 그렇죠. 피니시 힘 빼고 조금 높게 가볼게요. 오 이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지금 좋았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잘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골프를 하셔야 되니 지금의 느낌처럼 어드레스를 드라이브를 칠 때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자꾸 힘을 푸는 느낌이니까 피니시를 약간 높게 힘을 빼준다. 이걸로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안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왜 안 맞지가 아니라 그거를 내가 이제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